이것은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쪽에 들어가는 속도 조절기 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속도 조절기 이렇게 비틀어서 속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 칸, 작은 것, 많은 것 이렇게 양옥, 주위 이렇게 해서 다섯 칸으로 나누고 약간 뺀쪽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을 거에요. 48V, 60V 짜리가 있어요. 지금 키박스가 있어서 이렇게 키박스로 조절하고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가속 쪽, 가속 쪽, 가속 쪽 3개 빨간색, 녹색, 까만색이 가속선을 제어하는 쪽에다가 컨트롤러 연결하면 되고요. 비틀어서 가속 그 다음에 여기 갈색하고 파란색에는 키박스기 때문에 키박스기 때문에 플러스가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면 되는 그런 식입니다. 마이너스는 어차피 까만색이 연결되어 있으니 작동이 되어서 이쪽에 배터리 잔량 및 그 다음에 우리 키박스하고 똑같아요. 얘는 그냥. 배터리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얘는 칸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키를 잠금을 끄고 키고 그 다음에 얘는 속도 조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48V 하고 60V 짜리가 있어요. 48V 짜리가 있고 얘는 60V 짜리인데 두 개 이제 섞어 써도 되는데 섞어 써도 되는데 단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60V 쓰면 이제 배터리 잔량카니? 이런 부분이 약간 미싱이 날 수가 있어요. 서로 바꿨으면. 근데 웬만하면 지치있거 써주는게 좋은데 급하다. 급한데 그냥 뭐 이런 거 잔량카 같은 거 크게 필요 없다 그러면 키박스 전압 나오는 거 하나 달고 그냥 당기는 거 이런 걸로 개조해서 쓰면 됩니다. 둘이 그냥 똑같은 걸 구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슷한 디자인이나 똑같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키박스가 하나 필요하고 속도 조절기가 필요하다. 배터리 잔량칸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대충 보면 된다. 그랬을때는 이걸로 쓰시면 돼요. 키를 잠그고 당기고 트로틀까지 물려있고 배터리 잔량칸 나와주면 고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자전거 쪽에다가 옛날에 좀 박혀 들어왔었고 수입되서 그 다음에 스쿠터 쪽에 박혀서 이제 수입되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미니 전기 스쿠터 이런 쪽에도 들어와서 사용되고요. 아니면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속도 조절기 하고 키박스 선만 두가닥 있고 속도 조절기 선 세선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두고 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당기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된다고 가능합니다. 다시 수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입된다고 생각하고 싶은데요.